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알려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. 금창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첫 소식부터 보죠. 학교를 못 가니까 성적이 올랐다. 잘못 쓴 거 아닙니까? 성적이 보통 내리잖아요. 네, 그런데 봉쇄 조치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영국 대학생들의 성적은 실제로 올랐습니다. 지난해 대학 졸업생 가운데 1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 비율이 35%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%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. 또 우수 졸업 대상자도 전년도에 비해 6%포인트 늘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오른 겁니까? 네,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학생들의 공부 패턴과 저 잘 맞았던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봉쇄 조치로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이 또 줄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. 자신이 봉쇄 조치 이전에 받은 성적보다는 점수를 더 낮게 받지는 못하게 한 손해방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유가 있었군요.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100% 사배자라는 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어떤 전형입니까? 네, 보통 이거 같은 게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주가 추진을 하는 전형인데요. 그 인종 다양성을 위해서 100%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의 특성화과 같은 직업학교 입시에서 내신 성적과 징계 기록 그리고 또 추천서를 없애고 인종 다양성이 반영된 전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. 현재 인종별로 합격률이 다른데요. 백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73%가 합격을 하는 반면에 비백인 지원자는 60%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. 초중등 교육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제안서를 승인을 하고 6월에는 최종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. 차별을 좀 시정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금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.